부자가 된 김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어서 잘 살았으나 술과 노름에 빠져 돈을 물쓰듯 하는 바람에 집까지 남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술도 사주고 해서 친구들이 많았지만 돈이 떨어지자 모두들 멀어져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돈이 없어 술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 술을 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김서방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깨비나 한번 불러보고 죽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야 도깨비야 김서방은 목청이 터지도록 커다랗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어디에선가 호련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야, 가만히 쉬고 있는 도깨비를 왜 귀찮게 부르는 거야? 김서방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데 혼자 죽기는 무섭고 해서 너랑 같이 죽으려고 불렀다. 마침 내가 나타났으니 잘 되었구나. 김서방은 말을 마치자마자 도깨비한테 달라붙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김서방이 정말 자기와 같이 죽으려는 줄로 알고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너를 어떻게든 살게 해주면 되잖아.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죽을 이유가 없지. 그럼 한 가지 일을 해주면 내가 도와주지. 무슨 일인데? 김서방은 죽으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도깨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가서 개를 두 마리만 사와라. 개 두 마리만 가져다 준다면 도깨비가 부자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곧장 마을로 내려온 김서방은 이웃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하여 겨우 돈을 꿔서 개 두 마리를 샀습니다. 도깨비의 말을 믿고 매달리는 것이 김서방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깨비와 김서방은 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다시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도깨비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개 두 마리를 가져왔으니 내가 먹고 살도록 해주라. 알았으니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김서방은 아무래도 속은 것만 같아 도깨비에게 대들었습니다.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왔으면 부자가 되게 해줘야지. 그냥 산을 내려가라고 하면 되겠니? 이놈 참 의심도 많네. 내가 내 아버지 맷자리를 잘 잡아줄 테니까 지금 쓴 묘를 가르쳐다오. 그 말이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그 자리를 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김서방은 아버지의 맷자리를 가르쳐준 다음 신이 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김서방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파헤친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아버지 묘를 어디로 옮겼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도깨비를 불러댔습니다. 도깨비야? 왜 또 찾아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도깨비가 귀찮다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버님 산소를 옮겼으면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해줘야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김서방은 화가 나서 도깨비에게 대들었습니다. 아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하고 깜빡 잊었구나. 내 아버지는 강원도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인데다가 묘를 썼으니 찾아가 봐라. 김서방은 개를 사고 남은 돈으로 떡을 만들어 챙긴 다음 아버지 묘를 찾아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이라는 곳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는 초가집이 하나도 없고 모두 귀화집만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깊은 산속에 있는데도 모두들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김서방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이라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낯선 김서방을 경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이 말하는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이라는 곳이오. 당신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듯한데 어떻게 오셨소? 나는 이곳저곳 경치 좋은 명생지를 다니며 휴양을 하는 중이라오. 그런데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이라는 곳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경치나 한번 구경하려고 찾아왔다오. 김서방은 마을을 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가운데에 있는 가장 부자인 듯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집으로 가서 하인을 불러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하인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집에 가서 자는 게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김서방은 오늘 여기서 자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며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김서방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렇게 크고 훌륭한 집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마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가? 말도 마십시오. 며칠 전 한밤중에 어떤 놈들이 들이닥쳐 이 집 한가운데에 묘를 쓰고 달아났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이 매우 불길한 일이라고 걱정하다가 쓰러져 앓고 있답니다. 그렇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구경을 해도 괜찮겠소? 하인은 김서방의 말에 대꾸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김서방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몰래 집 안 가운데로 가보았지요. 새로 단장한 묘는 마치 큰 부자의 무덤처럼 크고 비석에도 금칠을 하여 매우 화려했습니다. 김서방은 그걸 보자 겁이 덜컥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도깨비를 불렀지요. 도깨비야, 왜 또 귀찮게 부르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아니, 남의 집 가운데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나보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란 말이냐? 참 걱정도 팔자네. 이제 그 동네는 모두 내 땅이 될 거야.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동네 땅을 산다는 말이냐? 돈은 내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도깨비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돈 보따리를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돈을 갖고 가서 땅을 사도록 해. 김서방은 그 길로 다시 강원도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에 갔습니다. 지난번에 들렀던 부잣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불길한 일 때문인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서방이 부잣집 주인을 찾아가 집을 사겠다고 하자 주인은 기뻐하며 싼 값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김서방은 주위의 농가밭도 조금씩 산 뒤 식구들을 데려와 같이 살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먹을 식량도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도깨비가 준 돈으로 마을 땅을 모두 사서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었어요. 도깨비를 잘 대해주었더니 아버지 묘를 이장해서 이 동네 부잣집을 차지할 수 있었고 도깨비에게 돈까지 얻어 땅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 뒤로 김서방은 동네 사람들과 더욱 친해졌으며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과 총각 평안도 깊은 산골에 홍송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송은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마저 열 살 때 돌아가셔서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홍송은 나무를 해답하라 근근히 먹고 살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루는 홍송이 산에서 나무를 할 때였습니다. 난 날이 소나무 옹이에 맞아 튀겨 나오는 바람에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홍송이 손가락을 들어보니 붉은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어찌나 깊이 베었는지 손가락 뼈마디가 다 보일 정도였지요. 홍송은 마른 쑥을 한 줌 뜯어 베인 자리에 붙이고는 집에 와서 헝겊 쪼가리로 꽁꽁 싸맸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가난한 살림이라 손가락을 동일실이 없었습니다. 홍송은 여기저기 뒤지다가 할머니의 괴짜까지 열었습니다. 홍송은 거기서 겨우 청실롱실을 한 탈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로 손가락을 동여매려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홀래 때 드리웠던 것이니 잘 보관하도록 해라. 홍송은 그 말이 떠오르자 차마 손가락에 매지 못하고 다시 실을 괴짝 속에 나오려는데 홍송아 어서 그 실로 손을 싸매도록 해라. 내 어미 아비의 마음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게야. 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송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송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실로 상처를 동여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상처 때문에 저녁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픔이 싹 가신 것입니다. 물론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쑤시고 아프던 게 말짱해진 거지요. 홍송은 다시 산에 올라가 부지런히 나무를 냈습니다. 나무를 하다 보면 금세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러나 밥을 싸울 형편도 못되 홍송은 참는 데까지 참다가 산 열매를 찾아 나섰습니다. 홍송이 꽤 큰 다래던골에 올라가 다래를 따먹고 내려오는데 희한하게 생긴 풀 한 포기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주 산을 올라다녔지만 처음 보는 풀이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머리에는 붉은 구슬 같은 꽃이 달려있고 잎사귀는 마치 사람 손 모양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그 풀은 산삼이 틀림없었습니다. 홍송은 산삼을 캐내려다 표시를 해놓은 거지요. 홍송은 다시 나무를 냈습니다. 나무하는 데 정신을 팔다 보니 산삼에 대한 생각도 금방 잊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 보니 웬 처녀가 산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 깊은 산 중에 웬 처녀가 걸어오나 싶어 홍송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에 빨간 구슬이 박혀있는 처녀는 무척이나 예뻤습니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홍송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홍송은 멀어져 가는 처녀를 보다가 그만 불에 데인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처녀의 길게 땋은 머리 꽁무니 홍송이 산삼에 묶어둔 실이 댕기처럼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봐요 처녀 내 실을 돌려주세요. 홍송은 뒤를 쫓아가 보았지만 어느새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송이 산삼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보니 산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산삼은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더니 사실인가 보구나. 그나저나 내 실은 어떻게 찾지? 그거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홍송은 실망하며 나뭇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무슨 일일까요? 글쎄 웬 사람들이 나타나 홍송이 애써 해놓은 나무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홍송은 급히 달려가서 내가 해놓은 나무니 어서 내려놓으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구나. 우선은 막고 알아둬라. 이 산은 바로 우리 최부자 어르신 산이다. 이 나무도두가 하면서 다짜고짜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송은 애써 해놓은 나무를 다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최부자는 마음씨 고약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송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실도 빼앗기고 나무도 빼앗기고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도대체 그 처녀는 어떤 사람인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홍송은 다음날 다시 재개를 걸머지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내치며 한참을 올라간 홍송은 재개를 벗어 고목에 걸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는데 나득은 실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어제 보았던 산삼이 아니겠어요? 홍송은 어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급히 흙을 파냈습니다. 그러나 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 욕심만 자리다 늘 생각을 못했구나 오죽했으면 내가 이곳으로 왔겠니 널 파가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실만큼은 내게 도로 주려무나 이것만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홍송은 홍송은 산삼몸뚱이에서 실을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산삼뿌리가 저절로 반쯤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홍송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흙을 모아 덮어주려는데 이번에도 산삼이 쑥 솟아올랐습니다. 홍송은 홍송은 사람 모양을 한 산삼을 두 손에 받쳐들고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홍송은 벌벌 떨면서 산삼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곧장 달려왔답니다. 홍송은 혹시라도 상할까 걱정이 되어 산삼을 고이 싸서 고이 싸서 할머니 괴짜에 넣어두었습니다. 팔면 돈은 되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보물은 고이 간직하겠어 그런데 다음 날부터 홍송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나무를 하고 돌아와 보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을에 무슨 잔치가 있었나 생각하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이나 계속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송은 어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잠도 자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쯤이었어요. 갑자기 괴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괴짝을 바라보니 웬 처녀가 괴짝 안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 처녀는 홍송이 산에서 만났던 처녀지 뭐예요? 머리에 박혀있는 빨간 구슬에서 빛이 나고 홍송이 산삼에 묶어놓았던 청시롱 씨를 댕기처럼 머리끝에 매달고 있었답니다.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구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홍송은 처녀 앞을 가로막으며 거듭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나를 돕는 거요? 그러나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홍송은 방문에 막아서며 처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소녀는 천년을 자란 산삼으로 이름은 삼녀라 합니다. 당신 마음이 너무 도착해 그저 돕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 여기 더 있을 처녀는 처녀는 홍송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소. 나하고 같이 살기로 약속한다면 놓아주겠소. 홍송의 말을 듣고 삼녀는 한참 망설이더니 댕기를 잡아 성시롱씨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씨를 가지런히 늘어놓고는 홍송에게 절을 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얻은 홍송은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살림은 쉽게 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홍송은 좋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자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홍송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다들 부러워 했어요. 마음씨 고약한 최보자도 홍송이 아주 예쁜 아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아파 하고 있었습니다. 홍송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병구 안 할 때 최보자에게 빌린 돈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보자는 홍송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홍송아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할머니가 죽은 게 언젠데 이제껏 빚이 그대로 있는 거냐 최보자 최보자 어른 그래도 이자를 밀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왕 기다려 주신 건데 아니 그만큼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는 거냐 더 이상은 안 된다 당장 갚도록 해라 최보자는 홍송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홍송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니까 아니 이놈아 내가 언제 꼭 돈으로 갚으라고 하던 네 집에 있는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안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신 아내라도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홍송은 섬뜩했습니다. 홍송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걱정 마십시오. 내일 해질려 까지는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좋다. 그까짓 하루야 못 기다리겠니. 대신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내 아내라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홍송은 이날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홍송은 걱정이 되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내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어요. 아니 당신은 걱정이 안 되는 거요? 그놈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요?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게 될 테니 듣고 보세요. 당신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오? 이제 별 수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 백두산으로 갑시다. 그리로 가면 이런 걱정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백두산을 가자는 거요? 그곳이 아무리 멀다 해도 여기 있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여기를 떠납시다. 홍송도 별수가 없어 삼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도망을 친다. 저놈들을 어서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보자가 벌써 홍송이 도망갈까 봐 미리 하인들을 시켜 지키게 한 것이지요. 하인들이 부리나케 달려와 홍송의 팔을 비틀려고 하는데 삼녀가 홍송의 손을 움켜쥐고 나서 입김을 강하게 푹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저만치 넘어졌습니다. 홍송은 아내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뛰었어요. 한참 달아나다 뒤를 돌아보니 최보자 내 하인들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가도 달아나는 홍송과 따라오는 하인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였어요. 최보자는 말을 타고 쫓아오는 데도 두 사람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삼녀는 홍송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도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서 저놈들을 잡지 못할까 잡는 놈에게는 후원상을 내리겠다. 금방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최보자는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아무리 달려도 홍송과 삼녀는 스무 걸음쯤 앞에 있었습니다. 삼녀는 산 등성이에 올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휙 돌아서서 입김을 강하게 훅 불었습니다. 최보자와 하인들이 이번에는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최보자는 말에서 떨어져 벼랑 쪽으로 날아가고 하인들은 언덕 아래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홍송과 삼녀는 드디어 백두산에 다다랐습니다. 백두산에 잃은 삼녀는 홍송의 얼굴에 입김을 훅 불었습니다. 그러자 홍송은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로 변했습니다. 삼녀도 이내 다시 산삼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로 홍송과 삼녀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백두산에 껍질이 붉은 소나무와 산삼이 많은 것은 홍송과 삼녀가 자식을 많이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을 놓아준 곧 천지 주변에 있는 한 언덕이 방학대입니다. 그리 높은 언덕은 아닌데 봄이면 두루미들이 날아와 여름을 납니다. 멀리서 날아온 두루미들은 백두산에서 여름을 나며 새끼를 치고는 가을이 되면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데도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끼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다른 두루미들은 날아갈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태어난 이 두루미는 날개조차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두루미들은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야 했지만 이 두루미만은 같이 떠나지 못하고 다가오는 추위를 걱정했습니다. 다른 두루미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새끼 두루미는 오슬오슬 불어오는 찬바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추위를 이기려고 나뭇잎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입니다. 이제는 추위에 얼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지요. 그러던 차에 백두산 아래 마을에서 부잣집에 얹혀 살며 나무를 해다주고 빚을 갚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왔다가 이 두루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 시착한 나무꾼은 새끼 두루미를 불쌍히 여겨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급히 돌아오는 길에 나무꾼은 부잣집 막내 아들 눈에 띄어 두루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미만 보아온 아이는 처음에는 무척 신기한지 아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손에 있던 새끼 두루미는 구박을 받았습니다. 무슨 두루미가 날지도 못해 나무꾼이 늦은 저녁을 먹고 마당을 정리하려고 안체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아이는 축 처진 두루미를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렸지만 아이는 들은 채도 않고 새끼 두루미 주둥이를 잡고 빙빙 돌렸습니다. 나무꾼은 말도 못하고 안쓰러워 했지요. 나무꾼의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지쳐 쓰러진 두루미를 쌀이비로 이리저리 쓸고 다녔습니다. 나무꾼은 새끼 두루미를 괜히 가져왔다고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이 마당에 들어가 보니 새끼 새끼 두루미는 한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들어보니 두루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던 것이지요. 나무꾼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 누더기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새끼 두루미를 지게에 얹고 그 위에 누더기들을 덮은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천지가에 가서 새끼 두루미를 둘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한 벼랑에 굴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굴 속에다 누더기를 깔고 새끼 두루미의 둥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직은 눈이 내리지 않아 산에서 열매를 꽤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들쭉나무 열매와 다른 산 열매들을 따다가 두루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넥가에 나가 가재며 작은 물고기들도 잡아 놓아주었어요. 그런 뒤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굴 입구를 막아주고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뒤로도 이따금씩 올라가 떨어진 먹이를 채워주고 둥지를 보살펴주었습니다. 살을 내는 찬바람 눈보라에도 아랑곳 않는 나무꾼의 돌봄 속에 두루미는 잘 버티며 자랐습니다. 어느새 백두산에도 눈녹은 물소리가 들리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꾼도 이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 두루미 식구들이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추운 겨울을 남쪽에서 지낸 두루미들이 다시 백두산을 찾아왔습니다. 저 혹시 날 모르시겠어요? 천지가에 물을 먹으러 갔던 새끼 두루미는 날아온 두루미를 잡고 물었습니다. 다시 천지를 찾은 두루미들은 작년에 그 새끼 두루미가 저렇게 멀쩡하게 컸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부모의 정은 남다른지 한 마리가 웅성이는 다른 두루미들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너 혹시 작년에? 맞아요. 작년에 함께 가지 못하고 남은 게 바로 나예요. 천지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새끼를 얻은 어미는 천지가 울리도록 크게 울어댔습니다. 다른 두루미들도 새끼 두루미한테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빠졌지요. 얘기를 다 들은 두루미들은 고마운 나무 끈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루미들이 다시 백두산을 찾아오자 나무꾼이 새끼 두루미를 찾아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올라가 두루미들 속에서 유난히 자기를 반기는 새끼 두루미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하루는 새끼 두루미가 나무꾼에게 날아와 바지까랑이를 물고 계속 끌어 당겼습니다. 다른 두루미들은 나무꾼이 내려가려는 길을 막고 있었고요. 나무꾼은 처음에는 반가워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씩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는 새끼 두루미를 쫓아갔습니다. 새끼 두루미는 둥지를 만들어 주었던 동굴로 나무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무꾼이 만들어준 둥지 속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두루미 알이 두 개 들어 있는 겁니다. 새끼 두루미가 부리로 잡고 가리키는 통에 들어보니 그건 금 덩어리 였습니다. 새끼 두루미와 나무꾼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두루미들은 깃을 퍼덕이며 소리를 쳤습니다. 나무꾼은 새끼 두루미를 몇 번씩 쓰다듬으며 금 알 두 개를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나무꾼은 당장 부자에게 금 한 덩어리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면 그동안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 아니 이게 뭐냐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금 덩어리를 본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 금 덩어리에 욕심이 생겨 나무꾼에게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훔친 건 아니니 걱정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애가 탄 부자는 별별말로 나무꾼을 협박했지만 나무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친 부자는 관청으로 찾아가 그 사실을 말했지요. 고을 원님도 금 알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자와 함께 나무꾼을 찾아간 원님은 나무꾼을 몰아 세웠습니다. 특히 나무꾼이 내놓은 금 덩어리를 보고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나무꾼은 혹시 두루미들이 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어 말을 하지 않고 버텼지요.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이따금씩 불러 곤장을 치는데 나무꾼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별수없이 나무꾼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무꾼의 말을 들은 부자와 원님은 궁리를 했습니다. 금 덩어리를 낳는 두루미를 잡아오면 앞으로도 계속 금 알을 낳을 테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다. 내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널 살려주겠다. 하지만 거짓일 때는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말거라. 이렇게 소리친 원님은 부자와 함께 나무꾼을 앞세우고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두루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두루미들이 화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 입에선 침이 마르고 마음이 바싹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루미들아 어서 여기를 떠나 위험해. 천지가에 이른 나무꾼은 두루미들이 있는 곳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자와 원님이 입을 틀어막아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요. 그렇지만 두루미들은 나무꾼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반기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나무꾼이 가리키는 동굴 앞에 멈춰선 부자와 원님의 입가에는 웃음이 어렸습니다. 동굴 안에는 빛이 나다 못해 눈이 부신 금알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을 하나씩 나눠가졌어요. 알을 드러내는 원님과 부자를 본 두루미들은 한순간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는 두루미들을 지켜본 나무꾼은 안심이 되었지만 원님과 부자는 아쉬워 했습니다. 에이, 저놈들까지 잡았으면 좋았을걸. 나리는 욕심도 많으십니다. 이 금 덩어리만도 어딥니까? 거기다가 저놈이 가져온 것도 두 덩어리나 있지 않습니까? 자, 갑시다. 둘은 그 말을 하나씩 챙겨들고는 동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원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말이 커졌습니다. 나으리, 이게 웬일입니까? 제 금 덩어리 좀 보세요. 당신 것만 그런 게 아니오. 내 것도 이렇게 커지지 않소? 백두산 산신령이 우리를 돕는 모양이오. 부자와 원님은 하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백두산 봉우리를 흔들었어요. 히히덕거리는 둘을 보며 나무꾼은 두루미들이 날아간 봉우리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원님과 부자는 연신 커지는 금 덩어리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봉우리를 중턱쯤 올라갔을 때는 들 수가 없어 옷에 벗어 싼 뒤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봉우리를 넘을 때쯤에는 금 덩어리가 너무나 커져 이제는 등에 지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도 함께 데리고 올 걸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앞에서 헤어진 나무꾼을 아쉬워 했습니다. 금 덩어리를 놔두고 가자니 아깝고 가져가려니 걸을수록 더 무거워지자 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다 두고 가서 나중에 종놈들을 데리고 와 가져가면 어떨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다가 다른 놈들이 가지고 가면 어쩌려고요 욕심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계속 땀을 흘리면서도 걸어갔습니다. 아이쿠 사람 살려 마침내 두 사람은 금 덩어리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무꾼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두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어떻게든 금 덩어리를 드러내보려 했지만 금 덩어리는 커다란 바위로 변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날아갔던 두루미들이 다시 날아와 나무꾼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나무꾼은 두루미들이 챙겨준 금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농밭을 사고 결혼도 하여 큰 복을 누렸지요. 그 뒤로 사람들은 굴이 있던 벼랑을 나무꾼이 학을 살려 놓아준 곳이라고 하여 방학대라 불렀다고 합니다. 지니 성황당 옛날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 지니라는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형감이 지니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였는데 지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수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형감이 지니의 아버지와 오빠를 잡아가 괴롭혔습니다. 지니의 아버지와 오빠가 지니를 꾸짖고 고박하자 결국 지니는 방문을 걸어잠그고 들어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작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형감이 떠나고 다른 형감이 부임한 뒤로도 마을엔 형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근심이 쌓여갔고 어느 누구도 그 마을 형감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요. 이때 우복 정경세가 자청하여 형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형감으로 부임한 첫날밤 우복 선생이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소복을 입은 처녀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형감들은 지금까지 귀신을 보고 놀라 당장 짐을 싸들고 마을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복 선생은 왜 마을에 나타나 조화를 부리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진의임을 밝히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지요.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우복 선생은 진의를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흉사가 없어지게 되었대요. 우복 선생은 마을을 잘 다스려 죽은 뒤 마을의 신으로 추대되었다고 합니다. 견우 다리 옛날 백도산에서 견우가 소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던 직녀가 인간 세상에 몰래 내려와 견우와 결혼해서 해같은 아들과 달같은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견우는 날마다 소를 몰고 백도산 중턱 풀밭으로 나갔고 직녀는 옷감을 짰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옥황상재의 벼락같은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녀는 하늘나라로 빨리 돌아오너라. 직녀는 하늘에 대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인 옥황상재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가면 남편과 아들딸은 어찌하라고 쿠버 살펴주세요. 저를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직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아이들도 뛰어나와 직녀 치마자락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옥황상재는 또 한 번 호통을 쳤습니다. 내 처지가 어찌 됐든 넌 하늘나라 백성이니 어서 빨리 하늘로 올라오너라. 호통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당에 엎드려 애원하던 직녀를 하늘로 빨아올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늘을 우러르며 울었어요. 아버 마마 저 애들이나 함께 가게 해주세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직녀가 간절하게 말하자 회오리 바람이 다시 한 번 불더니 아이들도 하늘로 빨아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선녀가 춤추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에게 풀을 먹이던 견우는 하늘에서 선녀가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견우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소를 먹이다 말고 집으로 달려왔지요. 집에 아무도 없자 견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란 걸 알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하늘로 올라가던 직녀와 아이들도 땅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본디 하늘나라 선녀였어요. 아버님인 옥황상재가 저를 불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직녀와 아이들이 가물가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견우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견우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하늘을 원망했지요. 하늘도 무심하구나 나의 웃음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다니 견우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하늘나라에 올라간 직녀는 옥황상재에게 심한 꾸질함을 받았습니다. 직녀는 옥황상재의 꾸질함도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하늘나라 궁전도 관심이 없었지요. 견우의 목소리가 그립고 백두산 초가집이 보고 싶었습니다. 직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지내다가 그만 알아높게 되었습니다. 신아들이 마음을 다해 직녀를 간호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옥황상재님 따님의 병원이 점점 깊어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헛소리까지 합니다. 에이 아무래도 그 병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난 것 같은데 하늘법을 어길 수도 없으니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느냐 신아들은 머리를 맞대고 직녀의 병을 낫게 할 궁리를 냈습니다. 따님의 병은 인간 세상을 다녀와야 나을 줄 압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옥황상재는 고민고민하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녀는 들어라. 해마다 7월 칠석날 내가 백두산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견우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백두산 전월봉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정말입니까 아바맘마? 직녀는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며 좋아했습니다. 낯빛도 다시 환해졌지요. 직녀는 1년 내내 7월 칠석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7월 칠석날이 되었습니다. 직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두산 천월봉 폭포수 위 풀밭으로 내려왔어요. 보고 싶던 견우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직녀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어디 계세요? 직녀와 아이들은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견우를 불렀습니다. 혹시 장기봉 쪽에 계시나? 여보 직녀가 애타게 불렀으나 대답은 없고 삶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직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장기봉 쪽으로 가려고 몇 걸음 떼어놓자 흙먼지가 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벌써 약속을 잊었느냐 천활봉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느니라 직녀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천활봉에서 견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견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해가 떠올랐어요. 이제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직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래도 못 만나고 가나 보다. 직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다! 계곡 건너편에서 견우도 소리쳤어요. 여보! 얘들아! 견우는 계곡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너무 세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지요. 하늘도 무정하시지 그토록 기다리던 직녀를 눈앞에 두고 만나지 못하다니 직녀와 아이들도 계곡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서로 안타깝게 바라만 보다 날이 저물어 직녀와 아이들은 회오리바람을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7월 칠석날 만나요. 그날 꼭 올테니 기다리세요. 이 사실을 안 백두산 까마까치와 사샘들이 모였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견우와 직녀를 도와주자. 어떻게? 계곡물이 세차게 흘러 못 건너니까 진검다리를 놔주자. 좋아. 그런데 진검다리를 어떻게 놓지? 저기 천지 올라가는 벼랑에 있는 청석을 가져다가 만들자. 까마까치가 천지 벼랑에 있는 집채만한 청석을 불위로 쪼아냈습니다. 푸른 돌인 청석을 옮기려고 머루 달의 덩굴로 감아 사샘불에 잡아맺습니다. 돌 하나를 나르려고 몇만 몇천의 까마까치와 사슴이 안간힘을 썼지요. 마침내 일곱개 진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까마까치와 사슴이 놓아준 진검다리 덕에 그 다음 해부터는 7월 칠석날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백두산 꼭대기 계곡에 남아있는 이 진검다리를 사람들은 견우다리라고 부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산삼과 총각 이야기는 백두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간직해온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천지와 그 외 봉오리와 계곡 다리 이름에 까지 각각 각가지 사연이 깃들어 있답니다. 재미있는 백두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백두산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갈 수 없는 백두산을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며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